우편배달부가 개에 공격당하는 사건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통계수치가 발표되었습니다. USPS는 로스앤젤레스에서 2020년 59명의 USPS 직원이 개의 공격을 받는 등 47개의 도시 중 휴스턴과 시카고의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. 캘리포니아에서는 2020년 782건의 개의 공격 사건이 발생하며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. USPS가 해당 자료를 공개한 이유는 미 전국 개물림 인식 주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올해의 주제는 어떠한 개라도 물 수 있다로 온라인 SNS에서 독바이트 어웨어네스, 즉 개물림 인식이라는 해시태그 캠페인 또한 전개되고 있습니다. USPS는 캠페인을 통해 단순한 물기에서부터 심각한 공격에 이르기까지 공격적인 개들이 우체국 배달 직원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개 주인들에게 개를 통제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.